다 들어간 거예요? 폴만 넣으면 된 건가? 여기다 간을 넣어야지 죽지 족구고 새우전도 그래야지 물만 넣고 퍼붓지 말고 이게 저기 젖이잖아 여기 넣어야지 숨이 적지 물만 넣고 퍼붓는게 아니라 새우젓 여기 있고 이거 좀 따봐요 아니 저식까지 다 안 가요 왜 햇빛 운을 흐르라고 좀 하냐니 여섯 개? 아무는 문 닫는 거 남자 있는데 금방 달고 가지 뭘 저를 내려오셔야 되야 올라갔구만 그랬어 집이 사람 있잖아 여기 파닥장에 있대요 이걸 봐 이걸 부어야지 이제 숨이 부어야 이거 주점에 따 부어 이거? 다 부어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저장 양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강, 망울, 생채, 찹쌀풀, 새우젓 먼저 넣으라고 이렇게 사나 먼저 먹던거야 그쪽이야 어이구 빨리 나왔네 이거 여기다 국물 좀 넣어서 여기 젓갈은 어디 갔지? 젓갈 여기 다 넣었어? 젓갈 넣었다니까 아니야 이거만요 넣었지 또 됐어 됐어 그거 넣어 그것도 넣고 이거 모자라면 이따 밟아 맛보고 다 쓴 건 내 물 낭불로 이따 돈을 깨따고 그걸로 그러면 야 이런 거 갖다 줘도 없어 엄마 이거 갖다 볼 수 있어 아줌마 거 좀 하고 있어? 내가 샀어 그거 뜯어 이따가 저걸로 놔 거기서 꺼내서 여기 지나서 우라는데 지랄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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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양념 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가면 야 대우저우 많이 들어갔어 짠까먹고 넣었어요 더 넣어야 돼 짜 짜 짜 짜 짜 짜 ㅎㅎ 짜 그 우리 네